중고차 판매자와 딜러를 속이고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범행에 가담한 11명 중 7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고 범행을 공모한 뒤, 차량 판매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과 송금을 해주면 원래 가격에 대한 입금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